Q.모델의 Q.모델의 뭐든지 처음은 다 설레잖아요. 방송에 나와야 잘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형들이랑 같이 했던 추억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한 달 동안 고생하는데 TV에 담긴 걸 생각하니까 걱정입니다. 솔직히 너무 긴장돼요. 너무 기대되고 음악을 보는 것 같아 더 설레고 같이 방송을 보게 돼서 재밌을 것 같고 제가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고 한 컷이라도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희 부모님 다 보고 계시는데 다들 예쁜 모습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미 편집이 다 됐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20시 전에 Q.Shout time Q.Shout time Alg Oil 1, 2, 3, 4, 5, 6, 7, 8, 8, 9, 10 1, 2, 3, 4, 5, 5, 6, 7, 8, 9, 10 1, 2, 3, 4, 5, 6, 7, 9, 10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TV에 제 얼굴이 나온다 너무 신기했어요 흠수가 진짜 틀렸어요 정말 탈락 비기에는 59등에 처해 있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럭키 세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높은 듬소를 주셔서 너무 너무 저 사자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3등 최대한 오래 지켜서 이렇게 명손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진짜 이걸로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성당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 꼭 좋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고요 1등인 자리인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듀스 1 시즌 2 많이 받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매주 프로듀스 1 시즌 2 저희들의 프로듀스 2 잘 받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